우리 엄마 놀러갔는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첫번째 엔니스 스위트 앤 스피스틱 첫번째 엔니스 밥을 안다 . 젊은 잔니스 에이 스타크를 siamo 아, 네. 매우 뛰어나요. 매우 뛰어나요. 우송하신 소감이 어떻습니까? 너무 기쁘고 포급해요. 엄마, 안 보여줬어요? 아니, 안 보여요. 그럼, 집에 있는 엄마를 향해 하고 싶은 말. 우리 엄마 놀러 갔는데? 그러면, 어, 희망소감 또 다른 건 없으세요? 다음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 초반에 아멘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우승한 소감 어떻습니까? 수영아 잘한다 가고싶어 가고싶어 야 지금 촬영이야 아아아아아 우승한 소감 어때요?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깐 해당 차가운이 없으면 우승한 소감 오늘도 박살부 주세요 우승자 나왔습니다